2023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K리그는 쿠팡플레이와 함께 ós분도 알 수 있는 경남을 투입할수록 3.4 5.2 5.1 5.1 6.1 6.1 7.1 7.1 7.1 7.1 7.1 7.1 고맙습니다! 이렇게 민영은 깹니다! 승선의 득점이 나오면서 0대0 팀영이 깨집니다. 1대0으로 앞서가는 제주 이마이티엘입니다. 정규 시간이 10분보다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김주공! 아 이거 수미수 앞에 있는데도 본인이 스탭 만들면서 잘 때렸어요. 안쪽까지! 슛! 들어갑니다! 히아고 통점골이 터집니다! 86분 1대1 통점이 됩니다! 이제 서울 원종을 떠내야 되고요. 헤더 연결! 가슴 트래핑 슛! 크로스가 강하게 때립니다! 에이스 안쪽까지! 헤더!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다시 1위! 자 크로스! 헤더로 걷어냅니다. 양 팀에 치열했던 승부는 1대1로 마무리가 됩니다. 양 팀에 치열했던 승부는 1대1. 감사합니다.